자, 저 400회 동안 함께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부탁드릴게요. 문제나 내세요!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! 우리 다 틀릴 거야, 알아서 틀릴 거야! 400회 동안 저희가...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, 진짜! 아무도 이거 못 맞추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지. 400회 동안 저희가... 아, 머리 너무 많다, 거기!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서로가 다 착했기 때문이에요. 아니에요! 우리가 다 참았기 때문이에요! 자, 저는... 조용히 하고요. 저는 스피드 퀴즈입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그래요, 진짜요? 첫 번째 문제, 10초에 시간밖에 안 됩니다. 네. 박명수의 어록 중, 성공은 1%에 재능과 99%에! 5, 4, 3, 2, 1, 들어주세요! 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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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! 다? 다 탈락이에요? 탈락! 뭔데요? 백! 아, 백이구나. 야, 우리 진짜 모른다. 야, 틀리고 다 아쉬워하지도 않은데, 이거. 이게 왜? 왜 이렇게 아쉬워하지는 않은 거 아니야? 맞출까 봐 결정인데. 이게 왜 어록이야? 이게 무슨 어록이야. 자, 두 번째 문제, 스피드 퀴즈입니다. 제가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 민수 엄마의 별명 겸 애칭! 5, 4, 3, 2, 1, 들어주세요! 마쁘! 맞아, 맞아. 맞다, 마쁘다, 마쁘다, 마쁘다. 마쁘! 마쁘, 정답! 전화기! 전화기야, 마쁘! 마쁘!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런 거 좀 하지 마. 아, 왜 그런 거래? 그냥 내 아내 애칭을 그름대로 왜 방송을 자꾸 이용해요? 마쁘다, 마쁘다. 정정할게요. 사랑했던. 아, 참. 자, 그러면 이어서 갑니다. 그 마쁘아. 첫 번째 키스했던 장소. 안 했잖아! 안 했다. 했어, 했어. 못 했다. 못 했다, 못 했다. 아, 못 했다. 첫 번째는 또 마지막. 했어요. 자, 그거를 판토마이브로 보여 드릴게요, 판토마이브로. 자, 판토마이브로. 판토마이브로. 아,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? 아,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? 500두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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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프집이네. 500두잔. 500두잔. 호프집이네. 아, 이걸 맞... 야, 이걸 실제로 다 줘, 맞추라고. 호프집이네. 호프집! 호프집! 호프집이지, 이거 뭐. 정답! 정답! 아, 이거 맞춘단 말이야, 이거. 아, 이걸 맞추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어떡해. 우리 솔직히 몰랐어요, 호프집인지. 다음 문제! 우리 민서의 영어 이름. 아, 줌씨야, 맞아. 줌씨야. 민서가 유창을 잘 가더니 민서 방을 한 번씩 여고, 여러분. 자, 일단은 제일 많이 맞춘 게 저하고 홍철이네요. 홍철이네요. 서승만 씨 인정 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